구소석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 제3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인데 이 국민 노동조합에서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그 조합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의견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국민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 노동조합에서 발표하는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 노동조합 위원장 이병민입니다.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노동조합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경제성장은 국민생활 필수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소득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직활동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국민 기본소득 법률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 노동조합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본소득과 경제성장은 국민 생활 필수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눌 돈을 만드는 경제성장은 필수입니다. 성장이 배제된 분배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보직이지만 특정한 연령층과 특정한 지역에서 기본소득 유형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안내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정책은 사회와 국민 생활에 깊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가진 집단이 가지지 못한 집단을 위하는 시혜적 조치가 아닙니다. 국민 기본소득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약자를 지지하는 약자 인지 감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일하고 있는 순간에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순간에도 다음에 다가올 또 다른 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생활 경제정책입니다. 국민 노동조합은 기본생활을 유지하면서 다가올 경제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월 80만 원의 국민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단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맞추어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 가야 합니다. 국민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통합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가도한 시장 개입과 규제, 중진국의 함정,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와의 기술 객차,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국수주의의 장비 일하는 사중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사중고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엔진의 교체가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파격적 산업 규제 혁신과 기업의 공격적 투자가 실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과 국민 각자의 자리에서 양보와 희생을 선택하고 미래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사회 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기본소득입니다. 국민 노동조합은 네 가지 이유로 국민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첫째, 국민 기본소득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받지 않는 평등에 관한 권리 보호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기본소득은 앞선 부모 세대가 이뤄놓은 경제적 성과를 다음 세대가 계승하고 새로운 번영으로 인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진에 의한 대량 실업, 일자리 감수에 의한 실업이 가져도 주는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국민 기본소득은 공동체에 존재하는 기회의 불평등, 경제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사회 보장제도인 국민 기본소득 재원은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전면적 검토를 통해 국가재정의 재설계가 연구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 조직에서 중복된 업무와 인력 그리고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작은 정부는 기본소득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악성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악성 규제를 폐기하고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기술대기업을 만드는 것이 소득의 재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술대기업은 기본소득을 가능케 하는 하수분입니다. 셋째, 정세, 목적세, 새로운 세원 발굴이 신중하게 연구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와 수익 창출의 선수론 구조를 위한 법인세 인하와 소득 구간별 세제 개선으로 세원 확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정부의 세제 개선에 부응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기업 지원금 해수 과정에서 목적세와 4차 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원 발굴을 검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노동조합은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논쟁과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빼앗고 많이 가진 국민에게 빼앗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강압적인 착지입니다. 국민 기본소득의 안전한 실현는 경제성장 속에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 연구개발, 생산, 유통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전면적 재설계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경제성장과 국민 기본소득이 병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노동조합은 한국경제가 매우 위중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국민들은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해 생활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민 기본소득은 국민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민 노동조합은 국민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국민, 전문가, 사회단체, 기업, 정치세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 기본소득의 소극적인 국민, 전문가, 사회단체, 기업, 정치세력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하나의 길을 찾기 위해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총장님 추가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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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